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평소처럼 완전 교지같은 막장사연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 팍 그냥 줘버리고 싶은 그런 쓴이들인 것 같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나랑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인 나를 위해서 지가 알아서 운전기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했다가 개털린 여자. 원지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는 게 많이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아직 아기가 없는 부부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택시 타고 와.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서운해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매일 데리러 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제가 직업 특성상 퇴근 후에나 주말에 급하게 출근해서 잠깐 일하고 퇴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데리러 달라거나 혹은 데리러 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걸 바라는데 남편은 항상 싫다고 해서 나는 너무 서운해요. 뭐 싫다고 하는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지상 주차장밖에 없고 자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를 하면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주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되면 다음날 새벽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그렇게 먼 것도 아닐 뿐더러 데리러 가는 시간이 차가 막히는 시간이자 또 차가 많은 방향이면 데리러 갔다가 태우고 오는 그 시간에 그냥 저 혼자 택시를 타고 오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뭐 제가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지만 뭐 이런 말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쉬는 날이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혹은 제가 회식을 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날이면 자기 마누라 데리러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정말 서운한 점은요. 그래서 남편이 데리러 오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PC방에서 게임하고 놀아요. 그런 점이 저에게 더 서운하게 다가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면서 뭐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다면서 막 차가 막힌다면서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오라면서 기껏 한다는 게 PC방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거 또한 이유는 많아요. 사실 저도 게임하는 걸 즐겨하니까 PC방에 미리 가가지고 자리 잡아놓으려고 한다는 등 지가 피곤해서 데리러 못 간다는 거랑 그 시간에 게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제가 서운해하면 그래? 야 그럼 너는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아니면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이러면서 몰아붙여요. 저를 이러면서 막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바라는 욕심쟁이 사람인 것처럼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데리러 간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제 주변 동료들 보면요. 막 결혼 10년 차 이런 사람들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남편이 빠딱빠딱 바로 데리러 오는데 그리고 저보고 불쌍하다고 결혼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고 아니 아직 우린 신혼인데 남편이 애정도 없다고 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제가 정말로 너무 많이 바라는 겁니까? 물론 남편이 아예 안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이야 데리러 오는 게 그것도요. 제가 막 굽신굽신 해야 데려다 줍니다. 보통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거나 현관문에서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전부예요. 쓴이가 올린 사진입니다. 옵치하다가 데리러 가는데 차가 못 나가. 집에 먹을 거 사다 놓을게. 언제 끝나 혹시? 지금 이 사진도 원래는 저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차가 이중주차로 막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데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지가 있었다면 미리미리 전화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밀어놓든가 해서 차를 빼놨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못 타고. 아니 이거 정말 제가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같은 상황에서 저희 직장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가 언제 끝나든 직장 앞에 딱 차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 동료들 말이죠. 동료들의 남편들이 와가지고 대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비교되고 제 남편은 자고 있거나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비교가 되고 기분이 거지 같아요.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서 그 다른 직장분 남편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 남편분이 그러더라고 당연히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 그러면 남편이 걱정돼가지고 데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뭐? 이러면서 비호사야. 지금부터 오지게 참았습니다. 댓글 1번 쓰니 운전 못하죠? 그럼 그냥 쉿! 주차공간 그지 같은 곳에 살면요. 진짜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고. 님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대신 받고 차를 빼줄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 입 다물고 살아요. 알겠나요? 2번 아니 남편이 현실적으로 왜 데리러 가지 못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했구만. 아니 이중주차로 막혔다며요. 이거는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택시 타고 와라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어? 나도 여자지만 글쓴이 너무 억지다. 진짜 개피곤해. 3번 아니 어린 딸 자식도 아니고 또 쓰니 회사랑 집이 우범지대에 있는 거 아니라면 그냥 혼자 좀 다니세요. 결혼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일들이 이젠 남편 생기니까 막 개인기사가 생긴 것 같고 그래요? 아 물론 예외 상황은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에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나라면 이중주차 등 번거로움 때문에 오히려 온다고 해도 관두라고 할 것 같아요. 자기야 오지마 힘들어. 4번 어이 씨고 누가 보면 지 혼자 일하는 줄 알겠네? 주말에 급하게 출근해야 되면 주말에 쉬는 남편은 좀 더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냐? 네가 이기적인 거 너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썩은 글을 쓰는 거요. 5번 어 피곤해 피곤해. 저녁에 이중주차 해놓은 차 미리 빼놓고 다녀와서 또 이중주차 했다가 새벽같이 빼고 어우 상상만 해도 진이 빠지는데 아니 그럼 네가 대신 빼주든가 면허를 따 6번 다음날 아침에 차를 빼줘야 되는 거면요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자는 게 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중주차는 아니고 아파트에 자리 없으면 상가에 주차를 하는데 그 상가 오픈하기 전까지 차를 빼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신경이 쓰여서 주차할 곳 마땅히 없는 거 이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운전을 배우고 네가 차를 몰아보세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그지같은지 알지. 7번 징징거리네 스타일 진짜 싫다. 확 때리고 싶어. 네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직접 차를 끌고 다니고 이중이든 삼중주차된 차 빼러 가라고 확 패버리기 전에 8번 장난하냐? 야 10살짜리 즉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엄마가 데리러 안가 뭐 전 그러면 너가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든지 9번 님이 운전을 배우고 이중주차 전화 오면 남편 대신 나가서 빼준다고 하세요. 그럼 남편도 데리러 오겠죠.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안 오면 그때 글 써 같이 욕해줄게. 10번 나도 여자지만 이 쓴이처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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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지 하는거 진짜 개 짜증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배려를 해주면 그거는 그냥 고마운거지. 안해줬다고 서운해할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서운해한다는건 그 모든 것들이 쓴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이거에요. 이딴 그지같은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 비교해가면서 니 남편 피곤하게 좀 하지마라. 너 주차 때문에 이혼당한다. 11번 아니 도대체 어떤 직장을 다니길래 남편들이 마누라 직장 앞에 줄줄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답니까? 어? 아니 무슨 학원과 수험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인건가? 그런건가? 아니 멀쩡한 직장이라면 그런 괴이한 모습은 보기가 힘들텐데 말이지. 요새 맞벌이 가정 웬만하면 차 각자 한대씩 있을거고 뭐 안그렇다 하더라도 대체로 한쪽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디 저 시골구석 깡촌에 살고 있는건가? 12번 아니 잠깐만 야 너 결혼하기 전엔 발이 없었냐? 아니면 있었는데 결혼하고 발이 없어진건가? 13번 아이고 꼬라지 보니까 PC방으로 남편 욕먹이려고 했나본데 어림없다. 이래서 운전 안해본 사람이 운전과 관련해가지고 헛소리 삑삑하는거 너무 싫다 이거야. 늦게라도 운전 꼭 배워서 해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니가 남들한테 얼마나 그지같았고 또 큰 민비를 끼쳤는지 그리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든건지 꼭 늦게 봤으면 좋겠어요. 14번 야 그럼 너희 남편이 아니 우리 직장 동료 마누라가 도시락 싸주더라고 이러면서 나도 싸줘 이러면 뭐 어쩔거야? 싸줄거냐?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좀 고마워 하면서 살아라. 아니 그전에 제발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이지 이거 진짜 서툰에서 봤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운전을 안해본 사람들 티가 나는게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거 잡을때 있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택시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장소에서 잡습니다. 통행에 방해 안되고 이런거 근데 운전 안해본 사람들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세워요. 위험한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못세우고 좀 지나가서 세우면 막 화를 낸다든지 또 세워달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수 없는 자리에 세워달라 그래. 기사님이 아이고 여기 안됩니다. 앞에 세워드릴게요. 그러면 또 화내고 이런게 많아요. 실제로. 그지같죠? 와 진짜 한대만 딱 때리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